올해로 44년째 한복인 박술녀입니다. 선생님 반갑습니다. 인절 때문에 제가 모신 거예요. 여러 가지 채소, 고기, 닭가슴살 다 섞여서 무릎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. 우와 배고파요. 드셔보세요. 진짜 맛있다. 우리 집 옥상에 맛있는 거 있어요. 옥상에. 오세요 어서 오세요. 뭐죠? 신기하죠? 건강에 더 미자니까. 간절히 아프다고 운동을 안 하면 더 아프게요. 덜 아프기 위해서 계속 운동을 해야 돼요. 시작. 자세가 좋으시네. 꼭 운동 열심히 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살아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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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